지난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북 북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강 한파 속에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지자체 생활지원사들과 동행해봤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중에서도 겨울철 기온이 유독 더 내려가는 영양수비면. 산골마을 중에서도 오지인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의 한 마을입니다. 촬영 시각이 낮 2시쯤인데요.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는 어떨까? 한참 차로 달려 들어오자 눈 쌓인 산간지역이 나오고 다시 시냇물을 건너 오르막을 오르자 마침내 나타난 80대 할머니의 집.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틀고 계시는지 혹시나 혈압이 오르진 않았는지 생활지원사가 확인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건강을 확인해야 하는 어르신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오지를 다니다시피 하거든요. 띄엄띄엄 집 한 채를 보고 가거든요. 다음 집 역시도 차로는 접근이 어려운 하천 건너의 위치에 진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할머니.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집 밖이 춥고 눈이 쌓여 위험하다며 외출 자제를 신신당부합니다. 운동 하시면 안 돼, 경문가는.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방문 순서가 아닌 산골 어르신들의 안부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수도 동파 여부를 주 2회 정도 확인하지만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전화로 안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갑작스런 한파는 산골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취약한데 실제로 올 겨울 경북에서만 3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기온을 영하 10도 아래로 끌어내린 북극 한파는 다음 주 초쯤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물러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